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x7 칠린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특별한 리액션 비디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몇주전에 이리나 카이라 토브나의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던거 기억하십니까 피드백들이 그래도 적지 않아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녹화시간 기준으로 어제 뮤직비디오가 올라온 이리나 카이라 토브나의 새로운 비디오를 보려고 해요 제목이 우캥이라고 읽더라구요 우캥? 우캥? 우캥클랜을 얘기하는건가? 어찌 됐든 이번 시간에 이 비디오를 볼건데 피처링에 이렇게 읽는게 맞나? 디렉큐어 앤 히로?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리나 카이라 토브나라는 팀을 유튜브로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되었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91 아이돌 그룹 91 때문에 이제 카자흐스탄 헤폽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비디오가 비트도 그렇고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리고 여기 댓글들을 보면 이 비디오의 장면 장면마다 속듯이 내포되어 있다는걸 알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놓은 글들도 보고 아 이 비디오가 마냥 유쾌한 상황만 보여주는 비디오가 아니구나 약간은 풍자하는 의미도 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풍자라고 하면은 카자흐스탄과 그를 둘러싼 나라들의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 정치 뭐 약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전 단지 이 곡의 음악과 이 곡의 음악에서 느껴지는 바이브들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음악으로 좀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또 있어요 재미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비디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거는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리나 카이라 토브나의 우캥입니다 야오 켈레스 깨렌톨 제가 몰랐던 새로운 나라의 힙합 리액션 미디어를 만드는 건 참 재미있어요 언제나 우캥 저는 우캥이라고 읽었거든요 우캥이라고 읽는구나 자 여기서부터 잠깐 할 얘기가 있습니다 가사에 보면 나는 당신의 패에 들어갈 것입니다 리우캥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우캥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격투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리우캥은 바로 굉장히 잔인하기로 소문난 격투게임인 모탈컴뱃의 캐릭터죠 모탈컴뱃의 캐릭터인 리우캥의 어떤 기술 중에 하나 좀 잔인한 기술 중에 하나를 가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우탱클랜을 좋아한다 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목이 우캥이라고 이렇게 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비틀을 들어보면 약간 쿵우 소리 같은 게 나죠 타격기 소리 약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90년대 뉴욕을 지배했던 힙합그룹 우탱클랜의 어떤 음악적 사상이 있습니다 우탱이라는 말은 바로 쿵우에서 나온 말이고 우탱클랜이라는 힙합그룹 자체가 아시아 사상에 굉장히 아시아 컬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룹이었기 때문에 이소룡이나 이런 쿵우 캐릭터들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탱클랜의 메인 프로듀서인 르자가 비트를 만들 때 이런 쿵우 액션 영화에서 나오는 타격기술들 이런 것들의 소리를 샘플로 자신의 비트에 사용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곡은 우탱클랜의 헌정음악 같은 성격도 띄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도 우탱클랜의 크림의 가사죠 여기 또 제가 한국사람이기 때문에 삼성 휴대폰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사실은 이 가사의 의미도 해석해보면서 알았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된 기분이라고 얘기가 나오네 야 가사의 김정은을 또 언급하는 가사는 또 처음 봐요 이것도 모탑클랜에 나오는 멘트죠 상대한테 이제 궁극의 타격기술을 먹힐 때 사용하는 멘트죠 피니쉬임 저니 케이지 또 나왔어 모탑클랜의 캐릭터는 저니 케이지가 또 나왔어요 여기 멤버들이 모탑클랜 게임을 굉장히 즐겨했나 보다 제가 이게 해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것 같아 자신들만의 나라의 고유한 문화가 있는데 어떤 서양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뭔가 자신의 고유 문화들이 뭔가 잠식당하고 없어져 가는 것에 대한 약간의 풍자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비트도 진짜 특이하고 근데 랩 뱉는 느낌들도 굉장히 감각적이야 저 뮤직비디오의 어떤 창의성도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제가 어젯밤에 이거 한 여섯 번은 계속 돌려봤을 거야 약간 스캣처럼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 근데 굉장히 그루브가 있어 이 랩퍼는 톤이랑 플로우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미쳤네 이거 자세는 약간 태권도 자세 같은데 정권 찌르기 우탱클랜의 바이브를 트랩으로 표현하니까 굉장히 색다르네요 뭐 저도 90년대 힙합을 즐겨 들었던 사람으로서 우탱클랜을 안 좋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비트를 들었을 때 아벼우! 막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창작자가 어떤 바이브로 음악을 가져오려고 했는지 그게 좀 느껴졌어요 이건 약간 카자흐스탄 스타일의 면블랩처럼 들리네요 되게 특이하다 와 진짜 이 그룹 음악 진짜 잘한다 와 바이브가 와 진짜 창의적이네요 저 미국 성조기처럼 색깔의 옷을 입은 여자를 약간은 미국 사회? 약간 이런 걸로 지칭해서 저렇게 입힌 거겠죠 제가 댓글 보니까 누가 분석한 거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놨던데 이분은 중국인 나라를 표현하는 거 입고 이거 한국 사회랑 똑같아 뭔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나 싫어하는 버스가 있거나 이런 사람한테 먹을 거 갖다 줄 때 조용히 침 뱉는 거 아 너무 웃긴데 아 이거 훅이 굉장히 캐치하다 여기는 발음을 우땡끌랜 이렇게 얘기하네요 어 되게 발음도 독특해요 야 우탱의 바이브를 트랩으로 가져왔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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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나 카이라 터부나 잘 봤습니다 아 진짜 창의적이에요 그냥 모든 씬 하나하나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거기에 대한 속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유쾌하면서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약간의 블랙 코미디 같은 해팟?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아 진짜 이거 되게 창의적이다 여기에 담긴 속 뜻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배제하더라도 이 비디오는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이 많은게 일단은 정리하자면 첫번째 우탱클랜의 바이브를 트랩으로 가져온 곡입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이런 쿵우 기술 타격 기술 같은 사운드들이 팍 이런 소리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두번째는 멤버들이 모탈 컴밋을 좋아하는지 모탈 컴밋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비유를 펀치라인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뭐 리우 칸 뭐 저니 케이지 뭐 피니싱 뭐 이런 사운드 들어간다던가 모탈 컴밋 예 모탈 컴밋 굉장히 저도 어릴 때부터 저도 모탈 컴밋은 한 유저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를 빨리빨리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요즘 래퍼들이 게임 캐릭터에 자신을 비유하곤 하죠 내가 굉장히 멋있고 강한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게임 캐릭터를 얘기를 하면 뭐 마리오라든가 드래곤볼에 나오는 고쿠 같은 캐릭터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모탈 컴밋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는 조금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신선하게 받아들였어요 야 그거를 알고 있는 나도 참 대단하다 진짜 그리고 멤버들마다 랩을 뱉을 때의 어떤 퍼스널리티? 개성이 워낙 독특하고 뛰어나고 그리고 랩에 대한 스킬풀 같은 것도 느껴지다 보니까 아 그냥 외국인인 제가 들어도 아 이 팀 존나 멋있다 진짜 이 팀은 확실한 자신만의 자기들의 아이덴티티가 있구나라는 게 딱 느껴졌어요 아 좋습니다 우탱의 바이브를 트랩으로 가져오는 거는 아 진짜 이거는 혁신적이야 아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 7 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안녕